자 여러분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부 오른손 주먹치고 전부 오른손 주먹치고 뒤쪽에 앉아있는 분들도 전부 오른손 주먹치고 자 이 오른손 주먹을 공주의 방향으로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나 됐으니까 하나 된 균형으로 좋은 그림을 안기겠습니다 이 주먹을 박자에 맞춰서 손을 세워주고 1,2,1,2,3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지 우린 다 하지만 조만간 종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직사용 사람을 춤을 출발하고 전부 출발 오늘로 와야 내일도 볼 수 있어 예이 지금이 우리에게는 뿐이야 둘이 서툰한 춤이야 기분이 신듯이 예술이야 우에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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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을 터진듯이 예술이야 우에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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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술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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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에오 우에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?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서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양팔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된 개념으로 봐야 제가 멋있는 클림 하나 선물해 드립니다 제가 멋있는 클림 하나 선물해 드립니다 좀 멋있게 뛸 준비를 했어요 우에오 오늘 공주 여기 승상 멋되어 보면서 오늘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신정한 예술입니다 우에오 우리의 내 느낌이야 adventurer 우로 있어 또 내 두려움 우에오 우에오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간만 없는 지금이야 심장 터진 듯이 예술이야